안녕하십니까? 기사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어렵죠? 봐도 또 까먹고, 봐도 또 까먹고, 원래 그게 실기인데 그래도 여러분들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험 기간이 대략 2주, 3주 남았어요. 그렇죠? 잘 준비하시고, 요점 정리도 중요하지만 많은 문제 많이 풀어보고 요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고비인출 문제에서 좀 다양성을 가지고 왔는데 물론 어려운 문제 유지를 가져오려다가 약간 중간에서 약간 난이도가 올라가 있는 그 정도 문제 가져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하나 자세하게 볼 건 없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카페 오면, 전기기열 카페 오면 요게 이제 대답이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운받아서 풀어본 다음에 그리고 요걸 자기하고 답을 맞춰보는 거죠. 그래서 몇 점 정도 내가 맞추고 있느냐라고 돼 있고 총 10문제 중에 제가 한두 개 정도는 약간 변칙을 썼어요. 약간 이제 섞어서 어? 새로운 문제네? 알 것 같은데? 막상 풀어보는 거죠. 알 것 같은데? 그런 문제도 이제 한 문제인가 두 문제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내가 실력이 얼만큼 배양이 됐는지 그걸 테스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는 좀 약간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상, 3상, 코로나. 요즘엔 코로나가 안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한번 집어넣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면 인계전압이 커야 되겠죠? 코로나는 공기전압이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빛과 소유가 나는데 따라서 전선의 굴구수, 인계전압 공식이 어떻게 되죠? 24.3에다가 표면 개수, 천후 개수, 공기상대 밀도, 전선의 직경, 로고 10에다가 알브네디의 키로볼트가 되죠? 그래서 인계전압을 크게 하려면 전선의 굵기를 크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 공기, 아, 여기 굵기죠? 죄송합니다. 굵기 크게 해야 되고, 여기 공기상대 밀도인데 공기상대 밀도는 273도에다가 온도에다가 0.386에다가 곱하기 기압. 여기 기압이죠? 여기 온도입니다. 그래서 공기상대 밀도가 높으려면 기압이 높아야 되고 온도가 낮아야 되겠죠? 그래서 온도가 낮아야 되고, 표고라는 것은 높이를 얘기해. 그래서 기압이 높으려면 철탑이 산 꼭대기, 산 밑에, 이렇게 보게 산이라고 한다면 보통 여기는 산 꼭대기, 여기는 산 밑에인데 어디가 공기가 많아요? 여기가 공기가 많죠? 여기는 공기가 적죠.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그러죠? 기압이 낮다고 하죠? 기압이 낮은 곳, 여기 밑에가 기압이 높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표고가 낮은 지점, 그래서 산의 높이라고 보시면 표고는 어떤 기준에 대해서, 표고점에 대해서, 기준이 되는 표고점에서 높냐 낮냐 그래서 산 밑일수록 공기가 많다. 그래서 표고점이 낮은 거고 온도가 낮을수록, 그다음에 날씨상태는 맑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굵을수록, 표고가 낮을수록, 온도가 날수록 그다음에 날씨상태, 즉 다시 얘기해서 천후계수, 날씨계수는 맑을수록 좋다 이거죠? 그렇죠? 날씨계수, 그다음에 공기상태 밀도, 거기서 온도가 낮아야 되고 기압은 높아야 되고 직경은 커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번은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가로 세로인데요. 천장의 높이, 작업대 높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되고, 천장의 직분형 형광등 22와트짜리 이등용이라고 했어요. 아예 이등용이라고 했고, 설치한다. 무릎에 답하시오, 여기 실지수를 줬습니다. 실지수, 표를 준 거죠? 가끔 질문하는 게, 선생님 실지수를 할 때 이렇게 표준값을 써야 됩니까? 계산값을 써야 됩니까? 질문 많이 오는데, 아, 이거 어떻게 다유입니까? 그게 아니고, 만약에 표를 주면, 뭘 주면? 표를 주면, 또 표를 주거나, 표를 주면 그냥 표준값을 쓰면 돼요. 표 안 주면 계산값을 쓰면 돼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이걸 잠깐 볼게요. 여기 보면, 조건, 벽 반사율, 천장 반사율. 여기 보면 천장 반사율이 50%가 됐죠? 여기입니다. 그렇죠? 50%. 50%가 되고, 벽 반사율이 50%가 됩니다. 그렇죠? 바닥은 어차피 10% 똑같고요.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내려오면 됩니다, 나중에. 실지수를 어디서 만나냐, 이거죠? 그것만 구하면 됩니다. 표준값 찾아서. 만약에 2.5다, 그러면 6이 되는 거고, 3이 된다, 그러면 63%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 자, 실지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지수 K는, 그렇죠? K는 밑에는 도하고, 위에는 곱하죠? 그래서 아까 가로 세로니까 12 곱하기, 밑에 도하고, 그 다음에 등골 높이는 작업대의 높이를 빼주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긴 더 곱하고, 그래서 3.27이 나온다. 3.27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27이면, 여기 볼까요? 실지수, 3.27,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잠깐 볼게요. 3.27이죠? 그럼 어디가 가깝죠? 여기에 가까운 거죠? 실지수. 그래서 여기에 보면 63%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지수는 구했어요. 얼마? 3.27,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3.27인데, 만약에 선생님, 이거를 3으로 써야 됩니까? 실지수를? 아니면 3.27으로 써야 됩니까? 근데 이거는 표를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표를 찾는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3을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표를 찾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나온 값 그대로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등수를 구하셔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수는 뻔데기죠. 뻔데기입니다. 여기서 S를 A라 보면 되겠죠? A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N을 구하면, 자, F가 얼마? 2,500, 좋고요. 근데 2,500일 때, 여기 보면, 22와트 한 등의 강속이 2,500, 이게 나왔어요, 그렇죠? 22와트 한 등의 강속이 2,500, 이렇게 나왔고요. 조심해대고, 그 다음에 0.63이라고 했고, 아까 구했죠? 63% 조명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일단은 그 다음에 조도가 500로 쓰고, 면적이 12 곱하기 18 됐습니다. 근데 이 D가 감강보상률이죠? 감강보상률인데, D는 만약에 유지율을 넣으면 유지율과 역수가 되죠? 또는 보수율과 역수가 되니까, 얘가 밑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0.7이 되는 거죠. 그래서 0.7분의 1 되는 거죠? 그래서 0.7 내려오고, 여기 보면 한 등당, 만약에 20, 이런 말이 없어. 만약에 여기에 헷갈려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조금 설명해드릴게요. 일부러 이 문제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들, 22와트 이등용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등기구, 방, 이렇게 등기구라고 줬단 말이에요. 등기구라고 보면, 여기에 만약에 이런 거죠? 여기에 문제에서 한등당 강속이 아니라 22와트 한등기구당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22와트 등기구란 말이 나와요. 등기구란 말이 나오면, 그냥 이 22와트짜리 두 개가 2500룸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지금은 22와트 한 등이라고 했잖아요. 한 등. 램프 하나. 그러니까 이게 2개자, 2개자 쓴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2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곱하기 2를 해주고, 되는 거죠. 아니면 2분이랑 나누면 되는 거죠. 이거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다 곱하니까 곱하면 되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8.979에서 49둥이 되는 겁니다. 49둥.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걸 2를 안 한 다음에, 전체 등수를 먼저 구한 다음에 2를 나누는 경우도 있어요.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 등수할 때 한등당이라고 했으니까, 한등이니까 2를 곱한 거고요. 만약에 등기구당, 등기구는 두등용을 얘기한다. 이거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구 최소 수량을 구하시오. 효율적을 배치하게 해서 등기구 구하시오라고 됐습니다. 일단 몇 개 나왔죠? 여기 보면 49둥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4번 구해야 되죠? 평방비 입력과 출력이 같을 때, 하루에 10시간, 30일 동작할 때 전력 소비량을 구하시오라고 됐습니다. 아까 22와트짜리라고 했죠? 22와트짜리가 몇 개? 49개가 있는 거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이등용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30일 동안 10시간 쓴다고 했죠? 그래서 킬로와트아워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3승에서 60, 146.8킬로와트아워로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가져온 거는 뭐냐면, 실지수 쓰는 거. 여기는 실지수는 나온 거 그냥 쓰면 됩니다. 표를 별도로 실지수 표를 줘서 선택하는 말이 없으면 그냥 쓰면 되고, 조명률 구하는 거. 그 다음에 등수 구할 때 한등당이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2. 만약에 등기구다, 등기구람만이 나오면 곱하기 2를 할 필요 없다는 거. 즉 나눌 필요 없다는 거. 그 다음에 그것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져온 겁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22,900이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됐습니다. GPT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보통 1차, 2차, 3차가 되는 거죠? 이랬을 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됐습니다. 1차는 그대로 Y결선이니까, 보통 1차는 Y결선이고, Y결선이고, 그렇죠? 2차도 Y결선이고, 3차 측만 개방 델타가 되는 거죠? 이것만 주의해서 그리시면 되고, 이게 한류제왕이죠? 지락 유효전류 없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그대로 그리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Y결선하고 점 찍어줘야 되고, 접지하고, 2차 측도 Y결선 한 다음에 그냥 놓아준 겁니다. 3차 측만 개방 델타 한 거죠? 개방 델타 한 거고, 그 다음에 OBGR 걸은 거고, 그 다음에 Y결선이니까 접지하고, 3차 측도 개방 델타 접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접지를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데, 보통 1차와 2차는 Y가 있으니까 무조건 접지를 해야 되고요. 개방 델타는 그것도 일종의 변화키 쪽이기 때문에, 혼족 방지이기 때문에, 3차 측도 접지를 해야 되는데, 규정에는 딱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규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서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GPT 용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접지 개수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게 낫겠네요. 완벽하게, 그렇죠? 1차 측, 2차 측 하고, 3차 측도 저압치이기 때문에, 혼족 방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PT, CT, 2차 측 접지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제 접지할 때 이유가 뭐라고 했죠? 혼족 방지, 그렇죠? 혼족 방지, 2차 측의 전이상성 억제. 그래서 이거는 3차까지 있으니까, 여기도 해결이 된다는 거. GPT는 접지 개기형 배낙기죠. 그래서 질학시 영상전압이, 그렇죠, 영상전압을 검출해서 OBGR. 그런데 영상전압을 검출하는 게 누구죠? OBGR이죠? 질학과전압 개정기가 동작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여기다가 GPT에 전원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질학시 영상전압을 검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질학시 전이상승값을 검출하기 위해,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 알아주시면 돼요. 자, 이거는 1차, 2차, 3차인데요. 이걸 많이 헷갈려 하는데, 여기 3차는 개방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1차가 있고, 2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측이 개방단,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다음 중 1차 전압. 1차 전압은 아까 PT니까, 우리 1차 측이 13,200이 되죠? 왜냐하면 PT비는 상전압 기준이니까. 2차 전압은 얼마예요? 110이 되는 거예요. 110이 되는 거고, 3차 측은, 그렇죠, 110을 또는 110을 누트 3 나누는 거죠? 그럼 얘가 63. 아마 4온과 이렇게 나와서, 계산기 2를 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답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고,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질학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데, 질학이 되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1차, 잠깐 이거 지우고요. 그래서 1차 측에는 전이상승 몇 배? 누트 3배가 뜨고, 1차 측은 누트 3배가 되고, 그다음에 개방대는 3배가 되고요. 2차 측은 누트 3배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누트 3배, 누트 3배, 이거 돼 있는데, 그거는 질학이 됐을 때에, R상이, L상이 질학이 됐을 때, L상에 대한 영상질업을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그때가, 왜냐하면 평상시 전압하고, 질학이 됐을 때의 전압이 달라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만산전지 200대 110이고, 개방대는 원래 190 뜨는데, 3배, 또는 110, 누트 3배가 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1차와 2차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뭐, 이거 지울까요? 이거는 누트 3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개방대는 몇 배가 되죠? 3배가 되죠? 3배. 그래서 여기도 개방대, 여기 누트 3배, 여기 누트 3배, 여기 몇 배가 되죠? 3배가 됩니다. 개방대는 3배가 됩니다. 그래서 1선 질학이 되면, 전위 상승이 몇 배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그때 질학돼서, 여기서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더 설명이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누트 3배, 누트 3배, 3배. 만약에 1차와 2차만 있다, 누트 3배, 얘는 3배,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죠? CLR, 한류 저항기. 그래서 질학 유효 전류를 억기 위해서 한다. 이것도 알아주시면 됩니다. 4번, 그림을 보고 차단기 차단 용량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기 리액턴스 좋고요, 변압기 리액턴스 12%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 리액턴스 값입니다. 단락 전류는 등등등 고려하지 않는다. 여기 F1, F2, F3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 보면 F1이 사고 났고요, 여기 F2가 사고 났고, 여기 F3가 됩니다. F1은 이 라인에 걸렸고, F2는 변압기 1차측이고, 그다음에 F4는 변압기 2차측인데, 이럴 때, 여기 발전기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준 용량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볼게요. F1쯤에 사고가 생겼을 때의 F1과 B2의 차단 용량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기준 용량을 100MV도 하겠다라고 이렇게 표기하면 돼요. 여러분들 나는 그냥 10MV를 하겠다, 상관없습니다. 20MV,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쓰면 돼요. 자, 일단은 발전기는 얼마죠? 아까 얘기했지만 10MV죠. 이걸 발전기 1, 100MV로 기준하니까 거기에 리액턴스 곱하는 게 100%가 되고 자, 얘는 얼마가 되죠? 그렇죠? 이거는 20%고, 용량이 20MV고, 100MV도. 그 용량의 B만큼 리액턴스가 들어가니까 75%가 되죠. 그래서 만약에 B1. 여기 보면 B1이죠? 여기 차단기가 있습니다. B1의 차단 용량은 퍼센트 임피던스. 얼마 나왔죠? 100% 나왔죠?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의 100의 P가 되니까 그래서 F1은 B, 여기가 100이고 B1은 100에다가 100에다가. 균형이 얼마? 100MV라는 거죠? 그래서 100이 나오고. B2는 이게 B1이고. B2는 어떻게 되죠? B2도 마찬가지로 차단 용량은 그 다음에 아까 임피던스가 75에다가 100에다가 균형이 100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 얼마 나오죠? 103.333. 셋째 자리에서 반 올리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F2 여기 보면 저번에는 F2와 관련해서 그렇죠? 얘가 두 개가 병렬이고 그렇죠? 이거 두 개가 병렬이죠? 그리고 리액턴스 값을 병렬로 합성하면 됩니다. 그때의 B3, 그렇죠? B3 차단 용량이니까 병렬로만 되고 그래서 병렬이니까 밑에는 도하고 위에는 곱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리액턴스 값과 100MV 기준에서 기준했죠? 여기 보면 밑에는 도하고 위에 곱하면 되죠? 그래서 42.857이니까 그런데 이거를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각자 이렇게 그냥 쓸 거냐 아니면 이거를 42.86으로 할 거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데 이거 본인들이 약간 책마다 틀리죠? 42.86으로 하게 되면 이 값이 약간 다를 거고 41.857이라면 약값이 다르겠죠? 그래서 여기 계산값에다가 이것만 잘 써주면 돼요. 그래서 나는 86으로 하겠다가 86으로 놓아주면 되고 857으로 하겠다가 857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게 되면 203.334 셋째 짜리에서 반율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F3에서 발생해야 된 B4. B4의 자동량 구원. 그런데 여기 보면 B4 여기 있죠? F3에 대한 B4인데 여기 보면 변압기는 12%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아까 합성한 게 얼마 나왔죠? 병렬일 때가 42.85철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변압기의 리액턴스는 아까 얼마 12%였고 그때 자기 용량이 30Mb에 100Mb에 귀인할 거 아니에요? 40%가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도하면 이렇게 되고 따라서 퍼센피넌스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857을 만약에 나는 그냥 857에 86으로 하겠다. 그러면 값이 다르게 나왔죠? 그래서 계산 과정에 10만 잘 집어넣으면 되고 100에다가 100. 그래서 120.689 셋째 짜리에 반율만 하니까 120.69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거 86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20.68이 아니라 만약에 64가 나왔다. 그러면 얘는 120.64가 되겠죠. 얘는 반율이니까 69가 되고 그러니까 오차가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그런 거는 계산 과정만 정확하면 다 맞게 해줍니다. 너무 예민하게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계산 과정을 쓰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 5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특가수선설비다. 물음에 답하시오. 변압기 용량을 선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차피 설비 용량에다가 그렇죠? 수용률을 곱하면 되고 그다음에 역률과 효율로 나눠지면 되겠죠? 그랬더니 얼마 나왔어요? 290.66이 나와서 300짜리 선정하면 되겠지. 사실은 2번 때문에 그래요. 삼상 농용전동기가 있다. 전격 전류를 구하시오. AT를 선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차단계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그래서 3배로 적용하라. 라고 했습니다. 삼상이니까 누수산 곱하기 3,300에다 0.8, 0.8으로 나눠주면 되고 그때가 160이 되겠죠. 그래서 했더니 전류가 얼마 한다? 38.74... 어우, 여기 오타네요. 38.74 암페어가 되죠? 암페어. 여기 암페어입니다. 암페어. 37.38.74 암페어가 나오고 따라서 전류 3배로 곱하니까 116.22 암페어가 나온다 이거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답을 쓰는데 이거를 어떤 책에는 AT를 선정해서 이거를 쓰더라고요. 원래요. 이게 잘못된 거. 원래 AF를 먼저 선정을 하는 거예요. AF를 선정해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AF의 선정한 값 중에서 AT를 다시 선정하는 거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다이렉트 AT 선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를 MCCB를 쓸 건지 ACB를 쓸 건지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왜 이거를 달라요. AT값이. 근데 어떻게 이거를 그냥 본인들이 그냥 이건 AT값을 선정해 두냐 이거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장 AF를 먼저 선정한 다음에 AT 선정한다. AF, AT 선정하라고 하면 AT값 써줘야 돼. 근데 지금은 AF 선정 말 높잖아. AF를 선정한 다음에 이 AF에 관계된 AT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존에 어떤 X들은 이렇게 선정을 해서 했는데 이걸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알칼이 축적이 되다. 이것도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여기 보면 2차 전류를 구하셔 라고 했습니다. 2차 전류. 그래서 전격 방전율이 방전 시간이에요. 방전 시간. 그렇죠. 전격 용량의 전압의 용량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알칼인은 5죠. 그래서 5분의 100에다가 전압이 100V 5kW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70만평가 나오죠. 그 다음에 부동 충전의 회로를 구하라. 여기 보면 전원 측 충전기, 축전기, 부하를 이용한 4가지를 이용하라. 이렇게 돼서 전원, 충전기, 축전기, 부하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충전기가 정주기예요. 그렇죠. 정주기. 전압의 교류를 직위로 바꿔주는 거죠. 교류를 직위로 바꿔서 일정한 전압을 만들어서 배터리에 축전을 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정도. 7번 6,000V 2kW다. 380,000kW 지상영율이고 무릎이 다파시어 한상당의 처항 리액턴스 구하라. 전압 강화를 구하시어 전압 강화는 루트3에다가 i에다가 rcos세타가 있고 플러스 xsin세타가 있습니다. 이게 있고 또는 v분의 p에다가 r 플러스 xtan젠트 세타가 됩니다. 여기서는 뭐로 구하면 돼? 이걸로 구하면 되죠. 이 공식. 그래서 전압 강화는 v분의 p 항상 반대전압 기준에서 p가 이거 r이 여기 보면 0.3이라 그랬죠. km 그러니까 여기다 2kg 곱하면 되죠. 리액턴스는 0.4잖아요. 거기다 kg 곱하면 되고 tangent, cos에 센하면 200V가 딱 나옵니다. 전압 강화율을 구하시어 라고 돼 있습니다. 전압 강화율은 받은 전압 얼마죠? 6,000에다가 여기 vs백이 vr이죠. 뭐 v제로든 얘가 송전단 전압이니까 그럼 얼마죠? 얘가 빼주게 되면 얘가 전압에다가 200V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200V가 되겠죠. 곱하기 100 하면 3.3% 이렇게 3.33 이렇게 씁니다. 전력 손실을 구하시어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전력 손실은 3i제곱 r로 구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구해야 되고 아니면 전류값을 직접 집어넣고 보죠. 전류 i는 루트 3에다가 vcos θ에다가 p 전류가 나오죠? 여기다가 제곱하고 r값을 집어넣으면 얘랑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3i제곱 r로 계산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전압이 6만 0.8 p가 아까 얼마 나왔죠? 1000kw 지금은 전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3에다가 전류의 제곱에다가 r이 아까 0.2였죠? 0.2에다가 곱하기 2하면 r 나오죠? 그래서 10에 마이너스 3승하게 되면 kW이랑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암호라고 보임 상관없다. 8번 여기서 델타결선 50kw 0.8 있다. 100kw 짜리 0.8 인데 무료 답하시오. 델타결선 시 3대죠? 3대 중에 한 대에 걸리는 변화 경량을 선정하라 라고 되어있습니다. 피상전력을 먼저 구해야 되죠? 여기 보면 50 100 그러니까 150이고요. 무효전력 구해야 되죠? 얘는 무효전력이 없죠? 0.1이니까. 얘만 구하면 되죠? 무효전력 무효전력을 어떻게 구하죠? P에다가 탄젠트 세타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랬더니 얼마 나왔어요? 75 그래서 무효전력은 75니까 100 곱하기 100에 이거 쉬우면 유효전력에 무효전력을 제곱하면 167.705가 나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난 705를 71로 할 거냐 705로 할 거냐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3상이라는 건 변화기의 3대잖아요. 3대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1대 용량이니까 3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55.9니까 75암페 이런 건 안 써도 돼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 답안제 쓸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델타 결선 운전 중 1대가 고장나며 당연히 V결선 했다. 그럼 이 부하를 커버하냐 못하냐 이거죠? 167을 커버하냐 못하냐 그 채입니다. 그때 V결선 할 때 가부하 당연히 가부하 걸리죠. 그래서 얼만큼 걸리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일단은 V결선은 뭐예요? 누투삼 곱하기 1대 용량이잖아. 그때 이거를 160.705를 V결선 했을 때의 용량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 1대 용량을 구하면 그렇죠? 167.705 누투삼 나누면 1대당 96.825가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변학기 아까 얼마째 선정했어요? 선정하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보면 변학기 용량을 선정하셔라고 했으니까 75로 선정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75대 그렇죠? 75대 부하를 얼마 걸었어요? 96.825 걸었으니까 당연히 과부하 걸린 거죠. 곱하기 100개서 120점 이게 아마 129.11 나올 거예요. 129.11 나오는 경우도 있고 129.1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이거예요. 이 차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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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점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해서 조금씩 오차가 생기는데 그 정도는 괜찮다는 거죠. 계산과정과 완벽한다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3번인데요. 여기 3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델타일 때 동선과 부일 때 경선일 때 비롯한 여기서 뭐냐면 당연히 과부하 과부하는 무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시한다. 생각하지 말고 이 비만 구하라 했듯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얘는 몇 대죠? 두 대죠? 얘는 두 대고 얘는 몇 대예요? 세 대가 되니까 그래서 1.5가 되죠? 그래서 비를 구하시니까 1.5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부하 무시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이 있냐면 아니다. 과부하는 무시하려는 말이 없었다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문제를 가져왔는데 그래서 이런 말이 있으면 이렇게 풀면 되고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거 말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3번 문제를 이렇게 바꿀게요. 델타 결선시 변압기 동선 그다음에 부위결선 때 동선을 비율을 구하시고 여기까지 똑같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원래 이거 여러분들은 그냥 안 해주려다가 그냥 좀 같이 가져오자 해서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나올 경우 그래서 이건 어디를 못 쳤기 때문에 약간 흐리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따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하시면 제가 카페에다 올리든가 하도록 할게요. 아니면 쓰셔도 되고요. 여기 보면 단 단상변압기를 사용하고 부하는 변압기 부위결선 시 과부하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델타 결선과 부위결선을 우리가 기본을 알아야 돼요. 과부하시키지 않는다 그랬어요. 부위결선을 하게 되면 당연히 과부하가 걸리죠. 델타 쓰던 건 부위결선을 하게 되면 과부하 쓰면 용량이 같다는 얘기지. 델타나 부위나 그렇죠? 델타 결선이나 부위결선이나 그래야 과부하 안 걸리죠. 볼게요. 먼저 델타 결선 시 출력은 변압기 3대죠. 맞아요? 델타는. 따라서 3대니까 3i 제곱 r이 되는 거고요. 동선은. 부위결선은 누투산 곱하기 1대 용량이죠. 그렇죠? 그 대신 변압기 2대니까 동선은 2i 제곱 r이죠. 그런데 가부하 걸리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같은 경우죠. 어떤 경우? 출력이. 그래서 여기 용량과 용량이 같다는 조건이죠. 같아야 가부하가 안 걸릴 거 아니에요.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세요? 여기 3이잖아요. 3은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 되는 거고 얘는 루트 3이 되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i 델타는 어떻게 되죠? i 델타는 그렇죠? i v 결선보다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루트 3에 이거 지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i 델타가 i v 이렇게 되겠죠? 이거 지어지면 이거 델타고 얘가 v니까 그래서 이거 넘기게 되면 i 델타는 루트 3에 이렇게 이런 꼴이 되겠죠. 그래서 델타 결선은 i v의 전류 상태가 이런 표현이 되겠죠. 선관전류, 상전류가 아니라 이걸 정리하면 그렇죠? 따라서 같다고 했으니까 3i 제곱 r이죠. 델타일 때가 3i 제곱 r입니다. 델타일 때가 3i 제곱 r이니까 이 전류값을 그대로 집어넣어봐요. 집어넣으면 이 3과 이 3이 이 제곱이니까 루트 3의 제곱이니까 이거 없어지고 따라서 i v 제곱 r이 되겠죠. 따라서 그렇죠? v일 때가 2i 제곱 r이고 그 다음에 델타일 때가 i 제곱의 r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지워지고 이거 지워지고 이거 지워지고 그래서 2분의 1만 남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얘가 0.5니까 그런데 물어본 건 몇 퍼센트냐 물어봤으니까 곱하기 100 해서 몇 퍼센트 답은 50%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 50%. 이렇게 답이 됩니다. 여기서는 어떤 걸 중점으로 보여야 되냐면 그렇죠? 과부화되지 않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변압기 델타와 그 다음에 v가 쓴 때의 출력이 같다는 조건에서 전류 B를 구한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어서 B를 구하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야 되고요. 이게 조금 더 어렵긴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구한다는 것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원래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부화를 무시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고 아까 그 문제는 그렇게 풀면 됩니다. 자, 9번은 이거 생각 전에 한번 풀어봤던 문제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고요. 여기 PT가 있고 V12가 있고 LBS가 있는데 보통 LBS는 보통 이 그림이 이렇게 안 주는데 그림 큰 의미 없습니다. LBS는 또 개폐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 게 기본인데 여기 이렇게 줬네요. 뭐 상관은 없습니다. 주인사 마음이죠. 근데 심벌은 이거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L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명칭 그 다음에 기능과 역할 간단히 조건 구비조건 얘기하는 거죠. 네 가지 쓰시오라고 우리말로 피뢰기가 되는 거고 기능과 역할 간단히 이상진을 방전하고 속률을 차단한다 이렇게 쓰면 되고 구비조건 그렇죠? 충격 방전 개심이 낮아야 되고 또 뭐가 있죠? 상용주파 방전 개심이 높아야 되고 속류 차단 능력이 좋아야 되고 방전 내력이 크면서 제한진앱이 낮아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높을 것 낮아야 되겠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입력 환산표를 완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볼까요? 여기에 보면 효율 그렇죠? 효율 줬고요. 그 다음에 효율이죠. 효율 이렇게 줬고요. 역률 이렇게 줬고요. 그 다음에 수용률 이렇게 줬습니다.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대로 단지 거기 보면 입력 환산만 있어요. 입력 환산 입력 환산인데 자 볼게요. 여기 설비용량이 350이잖아요. 얘가 킬로와트잖아. 그치? 이걸 뭘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KVA로 바꿔주면 돼요. 수용률을 곱하는 거 아니에요. 수용률을 곱하면 설비용량에다가 수용률을 곱하면 최대 전력이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입력 환산만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수용률 곱하지 마라. 실수하면 안 돼요. 그래서 효율과 역률로 곱해서 나눠주면 된다. 나머지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TR2의 변압기 용량이 몇 케이브인지 선정하시오라고 구하시오. 여기 부동률 1.3 그 다음에 여율 15% 곱하기 1.2로 해야 되겠고 변압기 용량이 여기 400 좋네요. 자 그러면 이걸 그냥 간단하게 풀이 과정 볼게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하면 되죠. 그대로 하면 되고 8.9 소계니까 합계가 아니라 소계죠. 그래서 이제 비상동력과 요 놈을 합치게 되면 이제 62.5가 나온다. 자 변압기 용량인데 TR2죠. TR2는 일반 동력하고 비상동력만 TR2가 되죠. 그죠. TR2 도면을 보게 되면 이거 구한 다음에 설비용량 곱하고 수용량 곱하면 되고 이거 한 다음에 이거 곱하면 되죠. 수용량 수용량 그래서 1.3이고 아까 몇 프로? 15% 여유를 준다 라고 했으니까 1.2 곱하면 385.73 따라서 변압기 용량은 원래 표명은 400은 없죠. 그래서 말라올까 봐 표를 준 거죠. 그래서 400KV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 그 문제는 뭐냐면 이거입니다. 4번 전에는 어떤 친구들은 온도 상승에 대한 접지선의 굵기 원래 2차체 중성접지가 전에는 이종접지라고 했거든요. 몇 종이요? 이종접지였는데 이종이 없어지고 중성접지 바뀐 거죠. 중성접지는 굵기로 구하셔라고 했어요. 또 접지선이라고 하는 것 또는 접지도체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보호도체 나중에 보호도체 굵기 구할 때도 이 방법을 생각합니다. 나중에 피래설비도 피래접지도 접지도체 굵기는 다 이 공식을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로 나왔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서 기존에 있는 제 체계하고 약간 다르게 한 겁니다. 이거 좀 참고해 주시고 오히려 더 쉬워졌어요. 이게 더 쉬워. 온도 상승보다 이게 더 쉬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선 굵기 좋고 뭐 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거 말해주시면 돼요. 여기 보면 사고 전류는 고장 사고 전류는 전격 전류 구한 다음에 20배 하라. 그 다음에 차단 시간이 0.1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압경량을 아까 구했잖아요. 그래서 S는 K에다가 I제곱 T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전류값만 계산하면 돼요. 이게 계수죠? 계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차단시간이 몇 초? 0.1초 그렇죠? 0.1초고 그 다음에 계수는 143이라고 했고 그죠? 계수가 어디 갔나 그거 보고 있었어요. 얘가 0.1초 집어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고장 전류인데 고장 전류는 전격 전류 그러니까 전격 전류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구해서 여기 구하는데 몇 배 하면 20배 하면 되잖아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물론 이 공식에서 I는 나갈 수 있죠. 제곱이니까 누트박하고 그래서 이걸 굳이 K하다가 T는 못 나가고 I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게 그거죠. 저는 뭐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해도 되고 아니면 나가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오죠. 여기 보면 아까 변화 경우량을 선정을 했잖아요. 그죠? 선정을 해서 선정한 걸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400에서 607.74니까 여기 I제곱 그죠? 여기 보면 20배 곱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직접 해서 집어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제곱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제곱한다고 지문을 했고 지금 0.1조 그래서 26.88스키 하니까 35스키 선정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든 간에 오히려 더 쉬워졌죠. 이런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18년도에 나왔나요? 기사에? 19년도인가? 아니, 아니, 아니요. 2020년도에 나왔나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걸 또 21년도에는 또 별도로 나왔었죠. 단답형으로 접지선 긁기, 접지도체나 보호도체를 이렇게 구한다. 이렇게 알아주십니다. 자, 10번. 마지막 문제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혼동이 와 있습니다. 기존의 책들이 많이 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하시고 계약전력이 3천 기본요금 나왔고 등등은 한 달 동안 전력량이 나왔고 여기 보면 유효전력이 있고 얘가 무효전력이에요. 그러면 이게 0률 나오죠. 이 조건이 있는데 여기 보면 90%로 기준해서 60%까지 1%당 0.2%를 할증하며 부족하면 90% 초과할 경우는 0.2%를 할인한다 할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이게 이제 바뀐 거예요. 사실은 한전 2015년도인가 16년도에 한전 규정에서 할증요금 옛날에 1%였지만 이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간연도도 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간연도도 기존의 간연도에서도 할인요금 또는 할증요금을 다 바꿔야 됩니다. 1%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기존의 책들은 아직도 1%로 하는데 0.2% 다 바꿔야 됩니다. 아직 안 바꾼 데가 있는데 청구 좀 알아두시고 자, 문제는 뭐냐면 기본요금이에요. 사용요금은 쉬워요. 그냥 곱하면 되고 기본요금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거 질문을 해서 저한테 카페에다가 제가 아예 그냥 어디 아파트에 나온 게 있거든요. 이거 기본요금 깎아준 거 영률에 대한 그걸 제가 올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풀이 내가 좀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기획 따져봐라. 딱 맞지 않냐 해줬는데 그런 거 올리면 땡큐라고 해야 되는데 땡큐라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도 그런 거 질문을 안 받을 거야. 올려서 딱 올려주면 자료 같은 거 올려주면 땡큐라고 해줘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쌩 하더라고. 그러면 안 되죠. 좀 올려주면 땡큐 그래도 아무리 카페라 하지만 그 자료 같은 거 솔직히 저도 그러면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답하고 관계없는 거 올리면 본인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거 딱 올리면 내가 무시할 수도 있잖아. 올려주면 땡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볼게요. 용률이 과연 얼마큼 되냐 코사인 세타 여기 보면 일단 바로 다 할게요. 유효절리기 540 무효율 350 540 곱하기 100을 헤덱 안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 나오냐면 0.832 얼마 나와. 그죠?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면 이게 83.914 인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용률은 1%당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1%당 이거를 갖다가 따라서 이걸 얼마로 봐야 되냐 84%로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1%당이라고 그러죠. 1% 1% 1% 값이 기준이니까 여기 그럼 이건 뭐 여기 생각해 봐요. 그럼 83.914 그러니까 90에서 이거 빼주게 되면 6.14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족력률이 6.196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1%를 기준하니까 1% 기준하니까 이런 경우는 그렇죠. 반올림에서 그렇죠. 셋째 반올림에서 어떻게 해야 돼? 0.84 84% 봐줘야 되겠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소수점 처리를 보통 이거는 1%당 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1% 1%씩이라고 했으니까 84%로 받는 게 더 낫습니다. 하는 게 맞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예요. 원래 계약 공식이 어떻게 하냐면 계약 전력에다가 계약 전력에다가 거기에 요금이 있어요. 계약 전력에다가 요금에다가 가리 열고 1 플러스 100에다가 90 빼기 역률에다가 곱하기 0.2%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요게 공식이에요. 사실은 딱 이걸로 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역률이 얼마죠? 지금처럼 84%야. 그럼 여기가 84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위에가 얼마 나오죠? 위에가 6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요거만 계산하면 1 플러스 이게 얼마죠? 100분의 6에다가 0.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얼마가 되는 거죠? 0.06이 되고 곱하기 0.2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소수점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100분을 나눈 게 아니라 100분율법에서 그냥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 풀 때 100분율법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그냥 100분의 6에서 얘가 0.06 난 거지 6%니까 0.06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100분의 6이니까 0.06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100분율법이니까 얘도 얼마가 곱해야 돼? 0.1을 곱해야 되죠. 0.002가 아니라 그래서 어떤 데는 0.06에다가 0.01을 곱했어요. 0.001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적용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사용요금 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0률이 만약에 84가 아니라 만약에 95야. 그렇죠? 그러면 90 빼기 95니까 마이너스 5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바뀌겠죠. 이게 마이너스니까. 그때 마이너스가 되니까 요금이 또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공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공식. 그래서 한전에도 이 공식을 쓰고 있고요. 기술사에서도 이 공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건 공식인데 이걸 이렇게 쓴 겁니다. 0.06은 100분의 90 빼기 0률값이 나온 거다. 그래서 0률이 여기가 84를 집어넣었더니 6%가 나와서 100분의 6이니까 0.06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시험 준비 잘 하셔서 모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하시고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